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년밖에 안 돼. 안녕하세요. 오 이쁜데? 항상 안락해 주시고! 지금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이제 지금으로인데요! 오늘의 영상은 야 나는 환기도 되고 안수정하고 있는 거? 안수정하고 있는 거? 안수정하고 있는 거? 아니 니가 안수정하고 정말 피곤했는데요 정말 팬분들이 있어서 에너지나 여유기가 정말 뜨거웠고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거 무슨 영상이에요? 왜? 왜 이렇게 재밌게 해? 재밌게 잘 안담빠냐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왜 이렇게 끊은 사람이야 자꾸? 아 트와이스 쯤이나요 이거 봐 제대로 반짝 팔아치웠다 원통 걸그룹 1쯤 귀찮았어요 어떤 생각이 나 진짜 실감이 안 나요 250반장이 어떤 의미인지도 팬분들을 만날 시간이 오늘 몇 분이나 보셨나요? 오늘 몇 분이나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 한 1,000분 늦었다고 하는데 아 네 네 몇 분 넣으면 되겠네 몇 분 넣으면 되겠네 1,000분 정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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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늦돌아주는데 전화 한 200분 200분? 에이 200분에 300분에 300? 300, 400, 500 오케이 아 너 맞추면 뭔데? 맞추면 뭔데? 진짜 맞추면 뭔데? 진짜 맞추면 잘 말해줬죠 내가 내 화내 잘 먹일거야 맞추리기야 뭐? 거의 용가리 머리에 ㅎㅎㅎ 헐 하하하 스테이 이거 혹시 정답은? 어디에 좀 사신로 그리기 집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희가 오늘 차선 녹화 드릴게요. 연말 때 차선 녹화 드릴게요. 저희가 팀맥을 나가서 가요 대제전을 그냥 되게 달라요. 너무 아쉬워요. 원스의 호응이 있어야 더 재미있게 볼 수가 없어서 내일 사전녹화는 우리 원스 많으니까 내일 봐요. 이만큼 전화 시기 10시 2. 2. 2. 3. 3. 2. 3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멈춰야지 멈춰야지 그것도 왜 멈춰야 된다고 너랑 안 돼 원수가 댓글에 계란은 안 넣어도 되는 거냐고 그니까 나도 진짜 맛있대 홍구 김치 왜요? 멀찍인가라 돼지고기 가루를 귀엽던데 뭐라고? 응? 뭐라고? 그니까 어떤 몬스가 세상에서 가장 매운 비는 뭘 것 같다 요찌위씨 이렇게 왔어 세상에서 가장 매운 비 아 안 되겠네 이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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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야? 쯔위씨 고기 나 옛날에 요리하는 것도 같기 때문에 나 환장을 만드는 걸 먹기 때문에 나 환장을 만드는 걸 먹기 때문에 나 환장을 만드는 걸 먹기 때문에 스 어? 스 아니야? 먹으면 위가 먹으면 위가 아 맞아 미친 게 있나요? 두껍게 하면 안 돼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울 거봐 다 하려고 했더니 좀 많이 해야지 아 아 대만식 아침식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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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아니라 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수 있었고 네 핸드폰 중국어로도 네 네 영상은 잘 안 되었고 네 영상은 잘 안 되었을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잘 나왔다 이게 바로 선물이야 하나 둘 셋 우와 나 가질래 응? 이거 원산 다시 사? 나도 원수야 하하하 하핳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출발 내가 안 울리는거에요 원쯤 아, 그런 얘기예요. X로 개봉했었는데요. 네, 그만큼 스크린X가 요즘 계세인 것 같아요. 그렇죠, 나연씨? 네, 맞아요. 이제 한 화면이 아닌 스크린이 270도 파노라마로 쫙 펼쳐지는 스크린X로 캡틴 마블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캡틴 마블이면 진짜 실감날 것 같아요. 네, 저희도 너무너무 기대 중입니다. 네, 원스 여러분! 어때요?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? 네! 네, 캡틴 마블의 더 크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스크린X로 다 함께 고고! 우리 3월 6일 스크린X에서 만나요! 지금까지! 네, 캡틴 마블! 왼쪽으로 초창기와 예전에는 끝남, 그 사이도 쇄시키는! 그녀는, 그 사이도, 그녀는 존경에게 defines, 이 아니면, 그 사이도, 그녀는 독특이 필요함 ! 네, 그녀는 독특이 필요함 ! 한 Atlant, 그 사이도, 그녀는 독특이 필요함 ! 너무, 에너스 여러분들! 다, 그녀는 독특이 필요함 ! 런, 그녀는 독특이 필요함 ! 요즘, 저런 독특이 필요함 ! 약속 것 같아요 ! 왠지 영화들아 엄마보다도 더 멋진 사랑이 올 거야 내 얘가 먼저 난 맞지 어쩌나 근데 세상이 다 아름다웠다는 내 I wanna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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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줄게 내 목욕하게 졸어놔봐 Oh baby you got such a one 귀가 짱인데? 귀가 짱인데? 세트 2019년 올 한해도 진짜 행복한 일을 잘 채우는 거를 공부해 주시겠지만 아깝다 네 지금까지 아이나입니다 계속 많이 와주세요 안녕 손 맞추기 그거 했잖아 우리 첫 번째 이거 뭔 말이야? 아 아 두 번째 두 번째 너무 누구 할까? 어 나야 너 아 아 아 아 아 하여튼 이걸로 계속하게 긴장할 때부터 긴장할 때까지 긴장할 때부터 긴장할 때까지 긴장할 때까지 긴장할 때도 긴장할 때도 긴장할 때까지 좀 예쁜 걸 같은 이거 이제 긴장할 때 다가가 뭐 뭐 예쁘게 상아 비교 상아 화이트 너무 예쁘실 거자 이거 이거 해 봐 이거 내가 와서 피는 했잖아 하얀 스틱은 언제나 맛있는게 너무 좋아요 내 가슴 지게 해, 이건 니가 몰라야만 돼 비비 그리마 봐봐, 랩띵을 맘바마, 그래 담아볼까 예 파이크 파이크 근데 좋아요랑 나를 건네 내 맘만 봐봐 하나, 둘, 셋 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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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쁘다 안 하긴 해 쭉 찍었다 왜 대충 찍어 눈 밑에다 배영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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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나도 빼앗게 스푼 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